왕따 방지 특집 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왕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LA통합교육구는 왕따 문제에 대한 교육구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왕따 문제는 각 학교의 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모든 학교에는 왕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교사나 교직원이 항시되기 해야 합니다. LA, USD 내 학교들은 교육구의 가이드라인을 큰 틀로 삼아 각 학교 자체의 세부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왕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학생들이나 목격자가 복수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학생이나 목격자 학생이 안심하고 왕따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학교에는 익명으로 목격한 바나 경험한 왕따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 이를 작성한 후 교내 지정 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왕따 문제는 교감이나 교장이 책임을 지고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와 인터뷰를 하고 해보고는 반드시 학부모와 컨퍼런스를 하되 양쪽 부모,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같이 하고 그리고 더 심하면 학교 심리학자한테 카운슬링 받고 더 아주 심하면 학교에서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LAUSD는 LAPD와의 협조 아래 Together We Stand Up Against Bling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왕따 방지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는 왕따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0월 전국 왕따 방지의 달을 맞아 엔타이블링 포스터 만들기, 왕따 사건 롤플레이 교육 등이 마련됐습니다. 왕따 방지 기획보도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한인 가정상담소의 폴륜 카운슬러와 함께 각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왕따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